중고 팔미도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중고와 함께 116년 된 팔미도 옛등대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유산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사를 벌였고 그의 결과를 토대로 팔미도 등대를 사적으로 신청해달라고 중고에 요청했습니다. 팔미도 등대는 인천항에서 남서쪽으로 15.7km 떨어져 있는 팔미도 정상에 높이 7.9m, 지름 2.8m 규모로 건립돼 1903년 6월 1일 첫 부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2002년 2월 팔미도 등대를 시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하고 2004년 10월 기존 등대 옆에 높이 16.3m, 지름 3.6m의 새 등대를 건립했습니다.